바이오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평가될 만큼 미래 신성장 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꼽힙니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도내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보시죠.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 인슐린이 담긴 패치를 몸에 붙여 투약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획기적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용적합성 등 인증받아야 하는 부분이 꽤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인증받기 위한 시험 분석 과정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용적합성 시험과 인허가 시험 분석을 지원했습니다. 얼마 전엔 해외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바이오 산업 지원, 화장품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은 개발 중이던 마스크팩 시트의 단점을 보완 중이었는데 경기도 도움으로 흡수율, 들뜸 최소화 등 기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었습니다. 도내 바이오 산업의 중심엔 경기도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천연물에서 상품으로 가는 첫 단추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서 자생하는 생물들의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성분 중 특수한 기능을 가진 성분들은 따로 특허를 내고 기업에 기술을 이전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은 이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탄생시킵니다. R&D 중심의 기업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첨단 바이오약품, 규제과학 분야, 바이오제약도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더불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시공과 힘을 합쳐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시군 바이오 혁신회의를 열고 선도기업 유치,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등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